오늘 8월 5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6시 반 조금 넘었어요 시계가 6시 40분입니다 지금 비가 어제는 좀 덜 내렸는데 오늘은 미친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강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가 지금 한강이거든요 자유로운 여기는 지금 자유로운 편이고요 옆에는 한강 하류죠 인진강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곳이라고 보시죠 저희가 일산대교로 넘어갈 건데 올라가면서 강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물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밤에 비가 좀 들었나 보다 밤에 좀 비가 들었나 보다 와 와 어떻게 소리가 잠시 일산대교로 넘어 가사 일산대교를 지나가고 일산대굽을 주세요 일산대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덱 일산대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바쁘다